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초적입니다. 만점 받고 싶니? 누구한테? 고1들한테. 언제? 3월 학평회. 어떤 과목? 통합사회.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 저 꼭 만점 받고 싶어요. 라고 답할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까 부터가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꼭 만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고1, 그것도 3월 학평에서 통합사회 만점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3월 학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문제가 남잖아요. 차근차근 설명 및 조언을 해드릴 겁니다. 끝에 가서는 꿀팁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한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시험은요. 그 시험의 성격이라는 게 있고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알고 덤비는 거랑 그냥 시험지가 주어지고 거기에 20문제니까 내가 뭐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린다. 이건 그 어떤 전략도 없는 거거든요. 시험에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은 항상 이기는 전략이어야 한다. 고1, 3월 학평은 중학교 교육과정 내용 중에서 아, 그렇지. 내가 이제 고1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뭘 배운 게 있다고 그것만 가지고 20문제를 만들진 않겠죠. 통합사회를 예를 들면 3월 학평 전에 1단원 정도를 끝냈어. 그럼 1단원에서만 20문제를 내서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고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은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웠고 어쨌거나 질의의 영역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이거는 고2, 고3 가서 심화 선택과목으로서 선택을 하고 배우는 과목들일 텐데 어쨌거나 경제 관련된 거, 정치와 법에 관련된 거, 사회문화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녹여져서 출제가 돼요. 출제 비중을 세보면요. 딱 비슷해요. 어떨 때는 6문제, 6문제, 8문제 아니면 어떨 때는 7문제, 7문제, 6문제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데 대체로 6 내지 7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저 도덕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저는 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착한 삶을 살았다고 이 문제가 바로 풀리지 않고 착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믿지만 선생님 저는 대한민국 지리 다 꿰고 있고요. 선생님 저는 서울에 모든 전철 노선도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는 다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서해안도 놀러 가봤고 가족들이랑 제주도도 가봤고 아니에요. 그렇게 마치는 거 아니고요. 선생님 저는 경제, 평상시에도 관심을 두고 신문기사 많이 읽었습니다. 정치, 아 선생님 저 정치에 빠삭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 대한 평가니까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학력평가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학력평가는 학평, 학력평가라고 정확히 부르는 걸 선호하고 모의평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3 가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11월 달에 치르는데 그걸 출제하는 기관이 평가원이거든요. 한국교육과정 및 평가원. 평가원에서 수능문제에 대한 모의평가를 3학년 6월과 9월 달에 치르는데 그것만 모의평가라고 불러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학력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거 말고 어떤 기관에서 만든 사설 모의고사를 풀 수도 있고요. 뭐 EBS에 나오는 교재에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골고루 출제되는 이 영역들을 어떻게 한 번은 정리하고 들어갈까 아주 좋은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학평을 과목별로 정말 지리면 지리 해서 우리 뭐 메가스터디에 와서 지리 선생님의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다 듣고 그게 몇 강짜리인데 그리고 뭐 선생님의 사회문화, 정치협업 강의를 다 듣고 이렇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준비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현재 교육과정에 맞는 고1 대상으로 한 3월 학평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출제한 5개년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18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3월, 2019년 3월 해서 모으면 총 5회가 되겠죠. 5회 곱하기 20문항이니까 당연히 다 합치면 100문제입니다. 이것을 영역별로 구분해서 풀어보고 들어가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여러분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시간은 적게 드리고 싶죠? 그런데 점수와 등급은 높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다, 수험생이라면 다, 고1들이라면 다 추구하는 목표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과 비용과 노력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점수와 등급, 100분위를 높일 수 있을까? 이게 하나의 성과라면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일정 정도 시간과 노력과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되긴 하는데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목별로 따로 정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문제만 딱 풀고 들어가면 아주 좋아질 겁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지느냐? 꼭 만점까지는 아니다더라도 여러분이 꽤 괜찮은 성적을 얻어서 이제 통합사회를 정리할 때 1단원부터 9단원까지 가는데 혹시 이건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 저 아직 교과서 없는데요. 이제서야 교과서 받았는데요. 이제서야 학교에서 첫 수업을 해봤는데요. 그럼 그때 처음에 통합적 관점이라고 해서 좀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에 전반적인 혹은 그냥 가장 계략적인 설명이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약간 윤리적인 내용들 뭐 행복이란 무엇인가 선생님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고일들이 행복에 대한 것을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혹은 여러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을 위해선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등등을 배우는 아주 좋은 과목으로서의 통합사회가 있는데 그 과목에서 배우는 게 1단원 지나고 2단원 들어가면 지리, 또 윤리 파트 나오죠. 3단원 가서 또 지리 파트 나오죠. 4단원은 전체가 정치와 법 파트고 5단원은 그냥 경제 파트가 나오다 보니까 아, 의지가 꺾이는 거야. 처음에는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야, 이 굳은 의지를 세워놓고 다짐하고 출발했는데 너무 지쳐. 9단원 끝까지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럴 때는 우리 메가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적이라는 다방면에 능한 왜 선생님이 다방면에 능할 수밖에 없는지는 한번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 통합사회 공부를 신나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 3월 학평에서 얻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시험에는 출제 기관의 출제 방향성과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덤비는 것에 모든 시험에서 이기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선생님도 여럿 봤어요. 지금 고1 대상으로 하는 우리 메가스터디 선생님들의 훌륭한 퀘스트를 보면서 아, 진심을 담아서 우리 제자들을 응원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과 함께 같은 사이트에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한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그럼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 제자들을, 적자들을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적자들의 1등급과 만점을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더 좋은 교제와 강의로서 여러분들의 수월한 공부, 영리한 공부, 효율적인 공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요. 모든 우리 제자들, 적자라고 부르죠. 적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전략가의 모습을 꼭 강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힘 내주시고요. 반드시 만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자기가 100문제 정도를 정리한 다음에 아,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면 아주 효율적이구나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 느껴보고, 겪어보고 다음 또 공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학평 해설 강의는 길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뭔가 아주 복잡한 해설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다만 3월 학평 고1 통합사회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공부 방법에 대한 제시를 정확하게 해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그때까지 3월 학평 시험 잘 치르고요. 절대 자지 마세요. 좀 제발 막 엎어져가지고 자지 마시고 내가 30분이라는 시간을 집중해서 한 과목에 대한 정성스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도 아주 중요한 연습이기 때문에 꼭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강의 때까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Peace 최적이었습니다.